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과에서는 이리즈와 데스아이의 강조하고 싶은 말을 집어넣는 이리즈댁 강조구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리즈댁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을 이리즈와 데스아이에 씁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이 사람이면 데스 대신에 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리즈댁 강조구문 같은 경우 뭐뭐하는 것은 바로 뭐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리즈와 데스아이에 강조하는 말을 집어넣었죠. It is the writer herself that played the main character in the movie 그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 주인공 연기를 할 사람은 바로 작가 그 자신이다. 선행사가 사람이 나왔죠. 선행사가 사람이 강조돼서 나왔기 때문에 데스를 후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리즈댁 강조구문 심화학습입니다. 이리즈댁 강조구문을 분열문 또는 craft sentence라고 부르는데요. 기본 공식은 이리즈와 데스아이의 강조하는 억구를 집어넣고 데스 뒤에는 그 강조 억구를 뺀 나머지 문장 성분을 쓰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데스는 선행사에 따라 who, whom, where, when, which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뒷문장이 관계사의 격을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면 it was me, that was going to 서울에서 that을 who로 바꿀 수 있습니다. whom으로 안 바꾸고요. 왜냐하면 이 that이라는 것이 뒷문장에서 죽격으로 쓰였죠. 따라서 선행사의 격에 관계없이 죽격관계를 보사 who를 썼다는 거에 유의해주세요. 주의해야 할 이리즈댁 강조구문 용법 설명입니다. 이리즈와 데스아이의 강조되는 말이 전치사나 부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that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 텃을 위치 등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It's only through constant self-pollacing that we can make sure our self-identification is mindful and not a denierable reality.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정책을 통해서만 우리의 자기 정당화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EBS 수능특강 영어 8강 4번 지문 틀리너법 고르기 문항에서 발췌했습니다. 이때 데스는 위치 등으로 교체할 수 없다는 것에 유행합니다. 평선문의 1위즈댁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 어젯밤에 공원에서 내가 Susan을 만났다. 이 문장에서 동사 mat를 강조하려면 초동사 do를 씁니다. I did me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주어를 강조할 경우 it was I that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을 쓸 수 있구요. 이때 데스를 후 로 바꿔서 it was I who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it was me that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 또는 it was me who met Susan in the park last night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강조해서 it was Susan that I met in the park last night 이렇게 바꿀 수도 있구요. 데스를 whom으로 바꿔서 it was Susan whom I met in the park last night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장소를 강조할 경우에 it was in the park that I met Susan last night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데스를 where로 바꿔서 it was in the park where I met Susan last night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강조할 경우 it was last night that I met Susan in the park으로 전환시킬 수 있구요. 이때 데스를 when으로 바꿔서 it was last night when I met Susan in the park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심화학습 음음문의 it is the 강조구문 설명입니다. 음운사를 강조할 때는 음운운을 평소문의 형태로 바꾸고 다시 음운운의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음운사가 있는 이리스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음운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이 더하기 대 더하기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음운사가 없다면 음운사가 없는 이리스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으로써 비동사를 쓰고 it을 쓰고 강조구문을 쓰고 that을 쓰고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음운사가 있는 이리스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음운사 더하기 비동사 it 강조구문 that 그 다음에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Who broke the window? 창문은 누가 깼는가? 자 이거 첫번째 평소문의 형태로 바꿉니다. It was who that broke the window?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음운운형태로 바꾸죠. Was it who that broke the window? 이때 음운사가 있으므로 음운사 who를 문두로 보냅니다. 즉 문장을 맨 앞으로 보내는 거죠. 따라서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 who broke the window라는 문장은 마지막으로 who was it that broke the window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음운사가 있는 이리스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음운사 더하기 비동사 더하기 it 더하기 강조구문 더하기 that 더하기 문장의 나머지와 물음표입니다.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Why did he leave 부산? 그 남자는 왜 부산에 떠났는가? 이 문장을 전환시킬 때 첫번째 주어진 문장의 음운사를 이리스대 강조구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it was why that he left 부산으로 바꾸죠. 두번째 그 후에 이리스대 강조구문을 음운운형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was it why that he left 부산? 이렇게 바꾸는거죠. 그 다음에 음운사가 있기 때문에 음운사 why를 문 두로 이동시킵니다. 따라서 why was it that he left 부산으로 바꾼다는거죠. 따라서 주어진 문장 why did he leave 부산? 이라는 문장은 최종적으로 why was it that he left 부산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운사가 없는 이리스대 강조구문의 기본 어순은 비동사를 쓰고 it을 쓰고 강조구를 쓰고 that을 쓰고 문장의 나머지를 쓴 다음에 물음표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did you visit the museum yesterday? 이 문장을 첫번째 it was you that visited the museum yesterday?로 바꾼 다음에 음운운형으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was it you that visited the museum yesterday? 라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거죠. 다른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it was the museum that you visited yesterday? 이 문장을 전환시키면은 was it the museum that you visited yesterday?로 전환시킬 수 있죠. 마찬가지로 it was yesterday that you visited the museum? 이라는 문장은 was it yesterday that you visited the museum? 이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